야구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선생이 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구부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면 말로 입으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구부는 2장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교훈을 했는데 이미 혀에 대해서 경고장을 주었어요 혀가 얼마나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가를 말씀해 줬습니다 선생이 된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야구부는 자신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이미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었으므로 오히려 이 선생이라는 직분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라비라고 칭함을 받는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은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직접 실천하는 자들인데 자기들이 모세율법에 정통하고 모세율법을 가르치고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라비라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비라고 불려지면 매우 영광스럽게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라 하더라도 라비 이렇게 부른 것이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바리세인들과 율법사들이 자신의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라비라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라비라는 말은 그 유대 사위에서 최고 상류층 그리고 존경받고 또 모든 유대 서민들은 라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비가 율법도 가르쳐주고 또 탈모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활 방침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법에 관한 것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라비라고 불려지면 유대 사위에서 상당히 명망있고 존경받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가문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라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치 있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를 선생 또는 라비라고 불러야 된다 라비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인격이나 또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서 선생님 부르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불렀다고 화를 낸다든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라비라 선생이라 유대 사위의 지도층이라 이렇게 높이고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종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라비라고 불려줬어요 예수님을 라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매우 정의롭고 또 옳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매우 인자하게 대하셨고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 평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상하게 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앙적인 정신적인 지주로서 라비요 선생님,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또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마리아가 제일 예수님을 먼저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요 그렇게 또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은 선생은 아니죠 주님이죠 나의 주 그리스도로 불러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라비 또 선생님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라비라고 불려지는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은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기는 하는데 매우 교만하고 잘난 척을 하고 뽐내고 위선적임으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대부리들이 싫어했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 하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부리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 당시에 라비라고 불려지고 라비라고 칭하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가 같지 않다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매우 탁월하시고 언행이 일치하는 허록하신 라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행하시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만 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고 천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세리나 창기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유대부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탁월하고 놀라우신 라비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라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말만 잘하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교만하며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항상 상석에 앉아서 어른인 척하는 위순자들은 결국은 더 많은 심판을 자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은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목회자만큼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교회마다 보면 수요일 날 새벽기도 또 신방가도 얼마나 충고하고 얼마나 교훈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많은 말을 쏟아내고도 자기가 말한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된 자,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야고보도 역시 사도로서 또 그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는 또 사도들도 역시 선생으로서 언행에 매우 신경을 써야 된다 말과 삶이 일치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가 좀 많이 알고 좀 배우고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막 가르치고 또 잘못하면 야단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구석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진정한 선생은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의 혀를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석유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말만 잘하고 행치 아니했고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위선을 떨며 그러면서 또 라비라고 불려지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선적인 바르세인들과 석유관들과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그러한 라비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천지차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행이 일치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또 더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더구나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진정성과 겸손함과 사랑과 경외심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대로 실현되는 능력이나 권세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과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해서 금방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을 보고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 권능이나 권세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바와 내가 말하는 바와 행동과 삶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야구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믿는 바와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석의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독하게 말씀하셨는데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사라고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석의관들, 언행일치가 되어있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독사를 보면 독사뿐만 아니라 뱀을 보면 뱀의 혀가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TV라든지 어떤 유튜브에서 뱀을 보면 뱀의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날름 날름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징그럽죠. 그런데 이 혀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섞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진리를 믿기도 하지만 또 거짓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두 혀예요. 우리는 진리만 쫓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뱀의 혀 같은 날름거리는 세상의 유혹을 돕고 거짓을 쫓아가서 환상을 쫓아갈 때가 있다. 그리고 이 뱀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데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해요. 한 입으로 편리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뱀을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뱀의 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말해주면서도 또 거짓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짬뽕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복도 받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독사가, 뱀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해주면서도 그 좋은 말 속에는 거짓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 세상의 이론들을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 진리를 말하는구나 그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진리에 반하는 거짓이 섞여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갈 때 진리와 거짓을 섞어버리면서 섞어서 미혹하는 사람은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마귀가, 독사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자기들이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와 거짓을 섞어버리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언행일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야구보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야구보 3상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뜻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유명해지거나 칭찬받는 선생이 되려고 발버둥치지 말라.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선생이라는 직책은 교회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 교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잘 가르쳐서 칭찬받아야지. 내가 말을 잘하고 조리있게 철등력 있는 언변을 잘 구사해서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망상을 가지지 말라고 야구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구보가 목회자나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하고 대단한 선생은 어떤 선생인가요? 그 당시 유대적인 전통이나 헬라 문화를 보면 위대한 교사는 논리적이고 수사법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파츠로 매재로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이 훌륭한 선생이다. 이런 전통적인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들, 또 학자들, 유명한 인문학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상대방이 믿게 만들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강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가 유명한 선생이 되고 칭찬많는 선생이 되고 명예와 어떤 인기를 누리는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마라. 그것은 다 거짓이다, 가짜다 이렇게 야구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는 과연 어떤 장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대단한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웅변력이 뛰어나고 화술이 민첩하여 원고도 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설교해도 기가 막히게 언어 구사를 해요. 그리고 요리줄이 얼마나 말을 잘 구사하는지 그냥 들으면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웃겼다 울렸다 감동시키고 그러한 목사를 대단한 목사다, 훌륭한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훌륭한 말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격을 기가 막히게 잘 파헤치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타고난 게 있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말주변이 안 돼요. 또 이제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 과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듣고 비평하여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물론 목회할 사람은 좀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되고 말을 더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문장이 매끄럽고 그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아요. 야, 저 목사는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 목사들은 설교만 잘하면 될까요? 일단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목회학에서 설교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따져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는 발을 말하고 믿는 발을 행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야구부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 목사들이나 또는 교회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은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해서 그래서 인기 있는 교사들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들이 자기가 말해놓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은행일치가 안 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해서는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말을 해도 믿는 바, 말한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라. 야구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회 직분자들이나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목회자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연륜이 있다면 항상 내 말과 행동, 내가 믿는 바와 신앙생활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일치하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바단풍 이야기 아시죠? 과거에 서당에서 훈장님이 바람풍자를 이렇게 써놓고 따라하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가 빠졌나 봐요. 그래서 바람풍을 잘못하니까 바단풍 따라해. 바단풍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바단풍 다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훈장님이 아니, 바단풍이 아니고 바단풍을 해야지. 그리고 다시 해봐 하니까 또 아이들이 계속해서 바단풍 하니까 막 훈장님이 화를 내면서 이놈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화를 냈다는 얘기죠. 성도들은 목회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닮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말만 잘하고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요. 말은 잘하는데 실천을 안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누구에게 본이 되고 원행이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야구보는 특별히 조심하라.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또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야구보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구보는 말로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야구보는 우리가 모든 일에 죄를 짓는 그 시초가 바로 말에서부터 우리 혀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하와의 말실수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와는 선화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뱀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상당히 다르죠. 반드시 죽는 것과 죽을 수도 있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꾼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혀의 범죄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범죄는 진리를 바꾸어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사람의 말이나 마귀의 속삭임으로 바꾸는 데서 죄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혀를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의 입으로 혀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인간의 혀가 다른 짐승들의 혀보다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은 말을 한다는 것. 언어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을 말하고 가르치고 그 말한 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혀를 만드시고 사람의 언어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혀로 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하고 또 아빠가 엄마가 말을 가르쳐 줬을 때 따라서 그 말을 배워갈 때 그것을 보고 사람은 가장 기뻐해요. 내가 낳은 아이가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구나. 너무 기뻐서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약하며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마귀의 말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편들고 마귀의 언어를 쓴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죠. 인간은 작은 혀의 말 하나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지체인 혀 하나로 하나님을 회방하며 진노의 불 즉 지옥의 불을 당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야거보는 3절 4절에서 큰 배의 키와 말의 재갈을 이 혀로 비유했습니다. 엄청난 큰 배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키로 안전하게 항해하며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지치지 않는 기고만장한 적토마, 적토마 아시죠? 중국의 삼국시대에 관우가 탔다는 적토마 이 말도 입에 물린 작은 재갈 하나로 그 힘을 제압하고 그 거친 콧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 재갈을 먹이라 하는 뜻이죠. 작은 재갈로 악인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로운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혀 하나로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작은 혀 하나로 마귀의 악한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는 얼마나 무서운지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듯이 온 집안을 다 태우듯이 혀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려요. 그 사람의 삶을 다 파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바로 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가는데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무슨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원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혀를 좋게 쓰면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이고 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혀와가 말. 말하노라 이사야서 오십칠장 십구절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 말이죠. 혀를 통해서 말을 악한 말을 하면은 악한 열매 내가 선하고. 진리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구부는. 혀가 얼마나 맹랑한가. 이 혀 이거 봐라. 이 조그만 게 사람을 갖고 노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체의 혀가 얼마나 사람을 들었다 놨다. 사람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지. 맹랑한 혀의 이 기능에 대해서 야구부가 한탄을 한 것이죠.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혀를 어찌할까. 그래서 이 혀가 요망을 떨면은 그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혀를 잘 사용할 것인가. 작자비상의 시조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을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은지 말만을 까노라.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는데 말 말 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누굴 가르치려고 누구를 훈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야구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여 구조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구원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라고 야구부가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